앞돌리기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지금 끌어서 갔죠. 스피는 살아있습니다. 팔라존 선수가 첫 번째 공격 시도했는데요. 너무 멋지게 풀어내고 있다. 멋지게 투구를 풀어내고 있는 팔라존. 그리고 다음 공 흐름으로 아직도 공이 돌고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스피니 걸렸다는 얘기죠. 먼저 한 점을 추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껍게는 맞지만 회전은 제대로 살아있어요. 목적구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공이 계속해서 회전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옆돌리기. 혹시 파이브 쿠션으로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완벽합니다. 예리한 두께요. 잘 맞춰졌죠. 출발 좋은 팔라존 선수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깔끔한 샷 두 가지를 성공시켰고요. 좋아하는 팀원들의 모습까지. 오른쪽 면을 이렇게 맞췄죠. 이번에는 뒤돌리기였는데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연속으로 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팔라존. 스코어는 3대0. 출발이 좋은 팔라존 선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오성욱 선수는 공격을 안 하고도 이번 세트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팔라존 선수가 계속해서 활약을 하면.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세 선수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옆돌리기. 아, 이거 잘 좋네요. 또 좋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넉 점, 팔라존, 튜온스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이런 건 쓰리쿠션으로 직접 노리는 것보다 이렇게 파이브로 맞추는 게 다음 공이 좋겠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옆에 측면으로 맞긴 했지만 지금 긴장을 좀 풀어내는 그런 표정 같은데요. 좋지만 지금 뭐 표정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더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공격에 실패하면서 사파타 선수에게 공격권을 넘겨준 팔라존이고요. 사파타의 첫 번째 공격. 살짝 하단으로 당점을 끊었죠. 자연스럽게 짧아지는 그런 구질을 잘 표현했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코너를 돌아서 이렇게 완벽한 한 점을 추가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사파타. 약간 아래쪽 당점을 주고. 백스핀이 어떤 효과를 내려면 여기서 이제 큐 속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 속도가 참 적절했습니다. 이어서 연속 득점을 노려보는데요. 신공의 오른쪽을 노리죠. 왼쪽, 아래쪽 당점입니다. 살짝.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파타도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2라운드는 선수들이 어떤 자신의 그 이미지대로 그대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지금 가능합니다. 당구대 컨디션도 선수들이 상승세에 있는 팀과 또 하락세에 있는 팀. 그 팀의 어떤 분위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당민구 선수. 올리면서 1세트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복식에서 8승 2패.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스공피아비 선수와는 거의 최강이 아닐까. 본복에서는요. 네. 이번에는 옆돌리기. 네, 이번에도 성공시킵니다. 연속 득점 강민구. 가볍게 분리시켰어요. 약간의 아래쪽 당첨은 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스코어 4대4. 동점이 된 양 팀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두께가 아주 잘 맞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뒤돌리기로. 아, 이건 럭키인데요. 이렇게 키스가 만들어졌지만 흰색 동을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기서 키스가 났는데. 그렇죠. 지금은 키스가 안 났더라면 흰 공의 왼쪽으로 길게 빠져나가는 그런 각이었어요. 오히려 진행 방향을 도와주는 럭키샷. 지금 또 뱅크샷까지 성공되면. 뱅크샷 놀이죠. 코너를 향해서 아주 깊이 찔러넣어야지 되는 그런 매칭이. 어우, 굿샷이에요. 이렇게 뱅크샷까지 성공시키는 담민구. 행운의 힘이 없어 담민구 득점까지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하이런이 나오려면 뭔가 이렇게 진검다리가 하나 딱 놔주면 좀 수월해지죠. 투쿠션으로 바로 투뱅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스리뱅크 잘 탔습니다. 스코어 7대 4. 현재 블루어 리조트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코너를 바짝 돌렸죠. 네, 진행 방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동룡구 선수의 천두환 플레이가. 말을 잘 듣고 있죠. 이렇게 2이닝에 장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강민구. 다시 사파타의 공격. 뒤돌리기. 정교하게 키스베넨.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스코어는 9대 4.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블루어 렌제스. 얇게 탁 끊어서 흰 공을 좀 키스를 빼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두께를 쓰는 것이 내공의 그 운동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그런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제는 두 점 남은 상황에서 옆돌리기를 시도해 보는데요. 돌아서 바짝 돌아야죠. 득점 성공. 이렇게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셋포인트를 블런 엔젤스가 먼저 맞이합니다. 참 질공 어려웠습니다. 멀리 돌아서 와야 되고 그리고 흰 공이 레일에 거의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타기 자체가 정확하게 구사 안되면 득점하기 어려운 배치였죠. 이제 3이닝인데 벌써 세트포인트 맞이했고요. 지금은 뭐 흰 공보다는 멀리 있는 공보다 가까이 있는 공을 뱅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강민구 선수와 잠시 상의해봤던 사파타 지금 원뱅크를 걸어치면 자연스럽게 타기 쪽으로 공이 갑니다. 신중하게 약간 밀렸어요 공이 밀리면 이렇게 지금 넘어가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좀 섬세한 이런 스트로크의 속도가 필요했어요. 약간의 타격감이죠. 네 이번 마지막 한 점을 앞두고는 공격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완전한 자연각으로 진행한 코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조금 더 짧게 길게 보내려면 약간의 속도감이 가장 적절한 해법이 되죠. 네.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네 득점 성공. 이렇게 오성욱 선수가 이번 세트 첫 번째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격을 계속 오성욱 선수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일단은 연속 득점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블러원 엔젤스를 압박해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팀의 주장도 맡고 있고 팀 내에서 또 다승도 1번인 김세현 선수입니다. 버서욱 선수 복식에서 3승 3패. 정확히 5할 승률을 보이네요. 네. 뱅크샷. 아우, 빅크샷 성공. 네. 뱅크샷 성공. 뱅크샷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 구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의 모양입니다. 뒤돌리기 시도했는데요. 충분히 들어갈 다음 공입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일단 포지션의 기본 형태대로 지금 공을 진행했어요. 이제는 2점 차. 지금 K-더블은 어느 선수의 손에서 세트가 마무리될지 알 수가 없는. 그렇지, 팔라존. 난이도가 제법 되는 그런 배치죠. 길게 원하는 만큼 짧아져야 되는데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네. 과연. 아우, 네. 장기완 조절인데요.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1점 차 승부입니다. 팀 분위기가 선수 하나의 샷마다 계속 엇갈립니다. 마지막에 힘 조절로 짧게 탁 떨어뜨린 거예요. 네, 여기서 완벽하게 득점을 올렸고요. 이번엔 옆돌리기. 네, 충분하죠? 네, 이번에도 놓치질 않습니다. 이제는 10대 10 공점. 1세트부터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좌우 브레이크는 팔라존 선수가 시작했거든요. 네. 팔라존 선수가 시작해서 팔라존 선수의 손에서 끝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팔라존 선수가 한 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존스의 세트포인트. 상당히 오늘 오성우 선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에 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빨간 공입니다, 여기서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괜찮아요. 조금 더 힘이 덜 드는 코스는 빨간 공의 오른쪽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두께와 당점의 정확한 합을 찾아내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죠. 이제 느리게 두께와 당점의 합을 찾아내야 되죠. 일단 공점. 아, 역시 이 부담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공점까지는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역전과 함께 세트를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고요. 좀 더 빨간 공을 좀 더 두껍게 쳐서 확실하게 빨간 공을 먼저 보낸 이후에 득점이 되는 코스 설계하는 것 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아깝죠, 이 장면은. 횡단으로 가나요, 지금은? 빠르게 가야죠. 사파타의 본격. 아, 사파타 선수도 부담을 느끼기에는 뭐. 네, 한 가지죠. 사실 사파타 선수와 팔라존 선수가 이따가 3세트에서도 만나거든요. 네. 3세트를 뭔가 미리 보는 듯한 그런 기분까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 사파타 선수. 지금은 좀 사파타 선수답지 않은 볼 컨트롤이 나오는데 채미 선수가 참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틀을 내면 안 됩니다. 상대가 못 친 거기 때문에 좋아도 마음속으로 좋아해야죠. 네. 이번에 오성옥 선수가 뒤돌리기 시도했는데요. 5쿠션 설계죠.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역회전도 적당하고요. 오성옥 선수원에서. 네, 좋습니다. 내내 진지했던 오성옥 선수가 어려운 한 점을 처리해 주네요. 이렇게 참 나오지 않던 한 점을 오성옥 선수가 만들어내면서 먼저 1세트를 가져가게 되는 효셀스케어 레전드인데요. 괜찮아요. úsica